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세무사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법인을 세워서 부동산 임대업이나 매매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세금 혜택을 받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중소기업 통합이라는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입니다. 중소기업 간 통합일 때 일단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방법이 개인과 개인이 합쳐져서 법인이 되거나 그 다음에 법인과 법인이 합쳐져서 또 법인이 되거나 개인과 법인이 합쳐져서 법인이 되는 즉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결론은 법인이 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법인이 남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개인과 개인과 통합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법인과 법인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통합의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병, 사업양수도, 현물술자 가능한 방법은 다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것은 설립 이후에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이 출자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리하는 것은 통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통합의 종류와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개인기업과 개인기업 간의 중소기업 통합인 경우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법인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법인을 먼저 설립하고 개인 중소기업을 두 개를 양도양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중소기업을 하나를 현물출자하면서 법인이 신설하고 또 하나를 개인을 법인이 인수하는 경우 그렇게도 가능하고요. 법인 중소기업 간의 통합은 남는 게 법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래서 신설합병이나 존속합병 이런 합병의 유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개인 중소기업과 법인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개인 중소기업과 법인 중소기업의 통합이 이 중소기업 간 통합의 핵심인데요. 법인을 신설하고 개인 중소기업과 법인 중소기업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1년은 지났어야 되겠죠. 법인을 신설한 지 1년이 지나고요. 그 다음에 개인 중소기업과 법인 중소기업 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설립 그 다음에 개인 중소기업이 법인 중소기업에 흡수 통합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개인 중소기업을 법인 중소기업에 현물출자하는 형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의 방법과 종류는 정해진 바가 없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 혜택은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 전환이나 사업양수도를 통한 법인 전환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중소기업 통합도 양도소득세 2월 가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는 명의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개인의 부동산을 법인이 취득하게 되는데요. 그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겠죠. 개인은. 그 양도소득세를 미뤄줍니다. 법인이 팔 때까지 그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내야 될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낸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자금부담이 굉장히 덜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방식으로 할 때도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75% 감면이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형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도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에서 있었던 2월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도 법인이 승계 가능합니다. 또 유의해야 될 사항이요. 통합이 되는데 통합시키고 개인사업자가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소유주가 연속돼야 된다는 건데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나중에 존속하는 법인의 주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넘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의 법인 지분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야 연속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업무무관 부동산은 2월 과세 적용이 안 됩니다. 사업에 필요한 사업용 유형 무형 자산만 적용된다는 거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2월 과세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